아이콘의 정찬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찬 역할을 맡은 아이콘의 정찬우입니다 오늘 이제 첫 촬영이고요 첫 촬영이라서 저도 첫 촬영이고 모든 배우분들이 다 첫 촬영이셔서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혼자서 스케줄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정신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색다른 이런 아이돌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제 조금 틱틱 되고 약간 친데레 같은 뭔가 이렇게 좀 까칠하고 뭔가 예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지만 이제 세리를 만나고 귀신으로 지내면서 점점 안에 있던 따뜻한 마음도 밖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성숙해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원래 캐릭터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성지찬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성지찬 역할을 하면서 네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감독님도 너무너무 잘 알려주시고 또 배우분들과의 케미도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결과가 엄청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나무 촬영이 많은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촬영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세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qui 말씀해주세요 이정대 한 달 전 amusing 수Ну 집소님 연주 연주 3, 2, 3,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귀엽게 해 제발. 아 씨 미쳤네 뭐 하는 거야. 아 아파요? 당연히 아프지 그럼. 아 씨. 떼 Rome 무슨 소리야. 아프면 이상한거에요 뭐? 잘 들어요? 어쩌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컷! 이 날씨 안 도움 그게 이상한거 아니야? 그래요? 왜? 아씨 이게 미쳤나? 너 뭐하는거야? 잘 들어요? 원래 귀신은 사람들을 만지지 못해요 물론 악기가 되게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덥고 춥고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더위도 느끼고 만질 수도 있고 그다가 까품까지 느끼잖아요?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당신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당신 꿈에 나온 그룹힘과도 볼륨는데 분명하고 그러니까 빨리 기억 찾아야돼요 그래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놀려보자 그래도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나 먼저 가요 나 먼저 가요 다 이 금초번호야 다 이 금초번호야 아씨 아 뭐하는거야 미쳤어? 뭐야 뭐야 아씨 아 뭐하는거야 아씨 미쳤나 이게 이거 들고 있을까요? 네 들고는 인정해서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눈 감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대고 있다가 슛 들어가면 밑에 던져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 선글라스를 딱 세리온다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야외 나온다 못 억가버려요? 어? 어? 절씨 인기척이라도 좀 하지 놀랬죠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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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라 그 으 으 못 억가버린다 으악 으악 오우 씨 세리씨 로우루에서 호명 하나 걸어 진짜? 아이스크림 녹아도 되나? 응 나 지금 가지고 있다가 어 이따가 이거 뒤에서 내려갈까요? 이거 녹지 않을까? 녹을 것 같아 내가 그늘에다 갖다 놔야 돼 폭방에 이거 캔더를 하나 알아 미안해 아이스크림이야 알겠습니다 땅을 파야겠다 땅을 파셔 땅을 파셔 땅을 파셔 땅을 파셔 안 물어도 괜찮아 진짜 안 물어도 뒤에는 안 물어 진짜요? 어 배우 싫어 안 무는 애야 됐습니다 됐어 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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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신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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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신 뜻대로 옷은 다 해요 안에 다 네 네 여자가 뭐야 저기 여자부터 한번 저기 여덟이 저거 저기요 저기요 네? 지금 남기신 여기심도 네 소맛은 뭐 소맛은 뭐 소맛은 뭐 소맛은 뭐 소맛은 뭐 요거부터는 그냥 5월 1만원 마지막 나갈 때 사업까지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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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빠지. 네. 어디 가. 정각에서 하는구나. 내가 빠지게 되나. 아 진짜 못 가. 걸어보는 거 있어야 돼요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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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를 약간 다른 오레이션. 네. 아. 아. 연출범! 아.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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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있죠? 네. 너를 왜 여기 데려갔을까. 너. 너. 아니야. 지금. 뭐야.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컷 오케이. 컷 오케이. 컷 오케이. 컷 오케이. 우리 여기로 와줄게. 너. 너. 잠깐만. 잘 풀어. 잘 풀어. 송재철. 자. 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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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버려 좀 더 열심히 해봐. 자. 잡아서. 그 다음에 잡고. 이렇게. 어깨로. 방어진 설치만 하고. 그 다음에 다리. 지바. 야 이거 아까 다리가 있어. 지금 여기로. 여기. kommer. 넘어졌다. 자, 자본 상태로, 자본 상태로. 아, 여기 왜 왔어? 아, 아. 야. 아. 손, 깨끗이 Magazine. 아~~ 아니. 하이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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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뭐하고 있어? 맞아 지금 여자친구 있어? 어 맞아 여자친구 어때요? 여기 어? 목까지 원래 해야 된다 그랬는데? 두 손에다 목까지 엮어서 한다고 그랬어 한 3초 있다가 두 잔대요? 아니 5초 있다가 한 번 아니 한 4초 한 3초 천천히 하면 좋을게 잘 카메라 잘 파이팅 큐 여기 여기 갈게요 고마야 아침이야 너도 이제 그냥 돌아가야지 얘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 이제 너도 돌아갈 시간 이제 너도 돌아갈 시간 아아! 일어나요? 그럼 일어날 여기 가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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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이동을 볼까? 아 나 뭔가 무서워했는데 왜 안아주고 싶었어 무서워했어 지연이 이리 하고 해 그대로 있어요 왜 이렇게 잘했어? 왜 이렇게 잘했어? 해봤어? 엄마님 할래? 여기 오세요 오세요 꼬마야 아침이야 너도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밀어 네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 아악 얘기야? 자 뒤집기야 자 뒤집고 지금 여기 피우기 먼저 그냥 다려오는 느낌은 벽형 아악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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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집기야 손을 익히자 그냥 두명기만 지우면 헉! 안쪽에 나르는 거는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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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 쪽이야 아니요? 천장 쪽이다 이거 그거 맞셔야겠네 이거 해 보기들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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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시선시 큰 다리로 올게요 쵸멘지로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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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? 숨이 쉬는데? 정신이 들어? 다들 뭐 놀고 있어요? 살았네 살았어 할부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어요? 기억 안 나? 잠을 잘 잃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남게 떨고 한 거 마이크가 맛있어 남게 떨고 한 거 마이크가 맛있어 남 기억도 안 나 내가 거기 있었는지 남게 사랑해 남게 기억이 1도 안 난다고 진짜 이거 꺾이는 거 있어 꺾지 마 나도 미치겠어 뭔가 신청 좀 질게요 이거 뭐 좀 하지 마 나중에 어차피 어? 아우 비어보나다 여기 남겠다고 한 거 후회할 거야 당신 어? 뭐라고? 후회할 거야 당신 뭐, 뭐라고? 참 후회할 거야 당신 오씨 오씨 아우씨 오 씨 아니 너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 내가 뭘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뿐이잖아 아우씨 하 아 너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 내가 뭘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자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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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갈 데가 없다고. 이런 씨. 가. 뭐 가. 아우 체. 조영 형님. 네. 조영 형님. 조영 형님. 아 갈게요. 자 여사님 들어오는 거야. 여사님 여사님 확리 선생님. ок.. 아저씨 조심해 조심해. 아저씨 야 내가 완전 존자 캐, 잠깐만요, 뭐부터 하실 거예요? 팔. 팔, 팔부터 하세요. 야! 야? 그래, 야. 안 쏠래? 야,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말았어. 네. 약간 이제. 문지름다기 어디. 안 웃기기 계속. 우리 갈게. 형, 형. 엄마. 어떡해? 아이고 답답해. 왜 취축축 깔았잖아 한 잠만 그러면. 아, 이거. 이 논쟁. 자세요. 네, 지금 내부가 조금. 아, 네, 안 되는 거 같은데? 여기 내려놓게 봐야지. 내가 대상으로 내가 대상으로 손님 사과 보며 갑니다 할게요. 그다음에 이제 송지찬이. 한 번 넣을게요. 밥 먹으러 가자. 그럴까? 너무 배고파. 어떻게 우리 뭐 먹으러 가야죠? 야 씨 너 내 말 안 들려? 네 알겠습니다. 손님 잠깐만요. 다시 할게요. 아 지금 괜찮았다. 하고 놀래요. 손님 잠깐만요 하고. 어 놀리면 돼요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 하고. 손님 잠깐만요 하고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. 손님 잠깐만요. 네. 그래? 어? 이거. 더 밀키네. 밀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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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잡아서. peripheral. потbie лучше. Schüler. 왼쪽으로, 네. 고춧가루 다 해! 다 해! 다 해! 다 해! 다 해! 히어! 히어! 씨... 뭐야 이거! 히어... 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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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